요한 1서 강의 설교를 쭉 해오는 중인데 성탄절 예배 그리고 연말연시 송구영신 집회 신년 집회 설교가 중간에 조금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요한 사도가 말씀하려고 했던 핵심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어떤 요건에서든지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특히 요한 1서 당시에는 대단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 사도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지켜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말씀의 진정한 축복을 또 그 맥을 여러분이 잘 붙드실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핍박이 와도 어떻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니까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도 환란이 와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려는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서 교제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죄짓던 옛날 생활 다 청산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죄짓고 살아요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정말 사랑만 하며 다투고 욕심내고 싸우던 것 다 없어지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과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불법을 행하고 또 미워하고 또 원수를 풀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제 사장에 와서 다시 한번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반드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귀에 들리기에는 솔깃한 여러가지 교훈과 진리 예언을 받았다는 일 그런 말을 들어도 항상 이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한동안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외쳤던 니체 그가 목사 아들이었고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든지 이것이 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요한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셨다 정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갑자기 웬 교리 이야기인가 여러분 교리 이야기 나오면 잠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갑자기 성육신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좀 어색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인데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어떻든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 우리로 믿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 안 믿어지면 그러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속죄함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좀 낯선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했고 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영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육은 이건 죄 덩어리 어쩔 수 없이 세상식도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육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은 기대할 거 없고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아요 육신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육신으로 어떻게 바로 사는 것은 기대하지도 말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이렇게 죄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속에 들어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고 인간 예수도 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만 죽은 거죠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퍼졌어요 아 영혼과 육신이 있는 거구나 영혼은 중요한 거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몸이고 그러니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구나 육신은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그게 구원의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 하는 것을 요한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는 완전히 쇼예요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으니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부활하셨는데 인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런 역사도 없는 겁니다 성육신 자체가 가짠데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안 되니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사랑만 하면 사는 것도 불가능하죠 성육신 하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정말 초대교회의 대위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참 위기 없겠네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 없잖아요 우리는 성육신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육신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우리 다 믿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요한사도는 걱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성육신도 믿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본인의 고백이 분명하니까 지금은요 다 믿는데 다 예수님 성육신 다 믿는데 왜? 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분별도 못해요 다 믿는데니까 아, 믿는데는데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다 아멘인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아멘할 줄 알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멘하는 걸 다 믿었다가는 안 된다는 정말 서글급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안 하는 것은 잘 알고 정확하게 아멘이 되는 것만 아멘을 해보셔야 비로소 내 믿음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요한사도 때와 똑같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으세요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분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이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오고 여러분은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정말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포도나무오고 나는 가지다 도대체 나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자신이 없어 말씀은 좋은데 그게 내 말씀인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고 이건 완전히 교리 지식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듣고 배워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내가 온전히 연합이 되어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는지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지는 내 말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려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무서운 것은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진짜 믿는 건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게 진짜 믿는 건 줄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그 사람에게서 왜?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그 사람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인데 어떻게 삶은 그러나 말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신 것은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두려우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소금이고 빛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마련을 했는데 그 건물이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에요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팔은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외양도 새로 꾸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를 그냥 교회에다가 주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 기르세요 이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인들이 오는 걸 봅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앵무새가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그 다음에 찬양대가 이렇게 섰어요 가운을 입고 앵무새가 보니까 밴드가 달라졌어요 뮤직팀이 달라졌어 그래서 앵무새가 새 팀이네 새 팀이네 앵무새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술집이 새 주인 온 줄로 생각해요 교인이 예배들이러 들어오는데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지난번에 술집일 때 본 그 사람이 주일에 또 예배들이러 오니까 앵무새 입장에서야 손님은 그 손님인데 주인도 바뀌었고 뮤직팀도 바뀌었고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크리션들이 평일에는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비유한 조크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냔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꼭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태도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산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어 영혼은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 받았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세상식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 받으면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식으로 사는 거고 아주 그게 마음이 편안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내가 영지주의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살기는 똑같이 살잖아요 이 영이 어디서 왔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지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됐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 따로 인간 예수 따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내 마음이 오셨겠지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런 믿음은 보고만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장노님들과 권사님들이 하도 싸우시길래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랬대요 그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목적은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도 그런 내용이 설교 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그 교회 장노님과 권사님들을 만났더니 아주 제 팬이 됐대요 듣고 보니까 은혜도 된다고 그러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줄줄이 그냥 휴대폰에다가 담아놓고 듣고 다니면서 듣고 집회에 따라와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아주 유기성 목사 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싸운데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시기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 설교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은혜 받았다는 것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설교 은혜 받았다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들으면 좋을 텐데 누구 들어야 될 텐데 참 말씀이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나는 잘 믿는 줄 알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고 믿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내 삶은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행위를 너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삶을 내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무서운 미혹이 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러면 바로 잡아라도 드리죠 안 믿는다 그러면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칠 수 있지요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는다는데 다 믿는 줄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삶으로는 안 믿는데 말이에요 그 요한사도 당시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예요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감교하게 했는지 윌리엄 로우가 경관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기도 많이 하거나 가장 금식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구제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는 목사님 예수를 믿지만 이제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대요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사는 삶을 봐야 되는 거죠 감격도 없대요 기쁨도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금방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야죠 아 내가 어딘가 떨어졌구나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손을 어디선가 놓아버렸어요 주님과 관계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본인이 찾아 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영원히 헤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왜 이렇게 시험은 많으며 왜 이렇게 상처는 많으며 왜 이렇게 낙심은 오며 그분은요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며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낙이를 다르게 낳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우리가 다릅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낳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생명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이 낳지 않은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없지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죽었다 장례식 이미 치렀어요 세례받을 때 우리는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는 게 안 믿어져 나는 진짜 죽어봐야 죽은 줄 알겠어 정말 한번 죽어보실래요 왜 육신이 죽기 전에 이 믿음을 목취하냐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왜 은혜를 그렇게 못 붙잡냐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2014년 새해 첫 주일인데 이제부터 나는 죽었다 정말 믿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오늘 가족들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 뭐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가정생활에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한 사람만 진짜 믿으면 가정 다 바뀝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날 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 교인들 마찬가지죠 이번 송구영신 지나고 신년 집회 어제 지난 금요일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한 해 더 사는 거다 한 해 더 사는 거다 한 해 더 사는 거래요 한 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뭘 먹고 사는 걱정이 있어요 한 해 더 사는 건데 뭘 미워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해 더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육신이 일어나네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였겠구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예수님으로 사는 일이 벌어지니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에서 철야기도 안에서 금식기도 안에서 여러분 시험이 오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이 안 바뀐 걸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게 사로잡혀 살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고 역사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해 결심을 다 나름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도 못 갑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오래 산 분들은 새해 결심도 안 해요 어차피 못 지킬 거 결심해 봐야 며칠 못 가서 영 똑같이 또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새해 결심이 왜 안 지켜지나요? 여러분에게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습관은 어지간해서 못 바꿉니다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면 내 습관 못 바꿉니다 그저 기도 몇 번 했다고 그 습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도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결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폐암 걸리고 나면 담배 끊습니다 간암 그러면 술 끊습니다 워낙 충격이 크니까 워낙 충격이 크니까 그렇게 못 걷는다 못 걷는다 술 담배 끊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왜 안 지켜지지요? 아직도 여러분이 영적인 충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폐암 간암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충격이 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숨이 계속 쉬어지는데 죽었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는데 이걸 다 조리로만 듣고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말로만 들으니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도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은 다 바뀝니다 우리 주님이 다 바꿔 놓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죽었는데 마귀가 뭘 어떻게 역사예요? 내 자아가 죽어버렸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뒤집어 놓으며 나를 어떻게 낙심시키며 나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십니까? 보금학교 다녀오신 한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분은 평소에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남 돈 훔친 적도 없고 다른 여자 탐한 적도 없고 아들에게도 언제나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할머니에게 하는 거 그대로 너 어머니에게 해라 너 커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보금학교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아버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던 이 분이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가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잘했다 너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 너 정말 훌륭하구나 이래야 이게 믿음 좋은 아버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혀가 꼬이는데 꼭 지금 가야 되냐 꼭 너가 가야 되냐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믿음의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달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 자기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아버지였나 이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더 펄쩍 들 줄 알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내가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더 난감한 것은 툭하면 아내와 아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계속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들 옆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서 어떻든지 죽은 아내와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아내와 아들이 진짜 믿는 게 아닐까 내가 그동안에 잘 믿는다고 했던 것은 다 이게 가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다녀왔다는 보금학교 그게 도대체 뭔지 나도 거기 갔다 오면 무슨 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보금학교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갔다 오는 거냐 5박 6일 동안 꼬박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 잘 지낼 수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밥 많이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어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또 아내에게 물었대요 나는 몸이 아파서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사람들하고 합숙하는 거 먹고 자고 같이 지내는 거 난 정말 너무 힘든데 5박 6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확실하게 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진짜 섭섭하더래 확실하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모순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보금학교 갔어요 그동안의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의 죽음 그 놀라운 비밀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비로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자기가 고백하게 되더라니까 이제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선교사 가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기쁘게 잘했다 대답해 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지만 나도 너의 후원자가 되어줄게 너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끌어안아줘 진심으로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잘했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 아내와 더불어 선교사가 되어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이 세상의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는 일이요 이분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성찬은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 내 생명이 되신 것을 은혜를 받는 시간에 예수님이 눈으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성찬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한 몸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이제 한 해 주어진 겁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가 아닌가 이번에도 안 되면 찍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각오로 올 한 해를 사시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들이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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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